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현대지성, 지은이 이솝, 그림 아설 에컴 외, 옴기니 박문재님의 이솝 우아 전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이란 이름은 영어식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아이소포스입니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 후반에 그리스의 작가이자 연설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사모스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620년경 트라카이 지방에서 태어났고 부유한 사모스 사람이었던 주인을 변호해준 공으로 자유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유인이 되고 난 후 그는 그리스의 일곱 현인과 어울렸으며 사모스 사람의 외교사절이 되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델포이로 가서 협상을 하면서 이 책에 나오는 독수리와 새똥구리 우아를 전하다가 델포이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낭떠러지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소부아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삶의 지혜를 재치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전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대중연설가나 수사학자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자신의 연설을 재미있고 재치있게 들려주기 위하여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솝과 함께 그의 우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솝 우아에는 귀족이나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회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솝 우아 전집에 있는 358편 중 40여 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나가 읽어주는 이솝 우아 전집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은 힘이 없어서 나쁜 것들에게 쫓겨다녔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고 제우스에게 물었다. 제우스는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가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이렇듯 나쁜 것들은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속하게 몰려오지만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씩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더디게 온다. 좋은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나쁜 일은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날개 꺾인 독수리와 여우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독수리 한 마리를 사로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후 마당에 풀어놓고 집에서 기르던 다른 새들과 함께 살게 했다. 독수리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머리를 푹 숙인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치 감옥에 갇힌 왕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는 독수리의 날개를 세우고 상처난 곳에 모략을 발라 다시 날개에 주었다.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는 토끼를 발견하고는 낚아채어 두 번째 주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것을 본 여우가 말했다. 너는 그 선물을 두 번째 주인이 아니라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했어. 두 번째 주인은 천성적으로 착해.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너를 또다시 붙잡는 날이면 네 날개를 꺾을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선물을 해야지.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답하면서도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악인들의 마음도 돌려놓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아테나이의 채무자 아테나이에 사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은 갚을 돈이 없으니 연기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채권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암퇴지를 끌고 나와서 채권자가 지켜보은 가운데 팔려고 내놓았다. 손님이 다가와서는 이 암퇴지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채무자는 새끼를 잘 낳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엘레우시스 밀교 축제 때는 암컷들을 낳아주고 판아테나이야 축제 때는 수컷들을 낳아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이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지자 채권자는 말했다. 그 정도로 놀라지 마십시오.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이 암퇴지가 당신에게 새끼 염소들을 낳아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며 거짓말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자와 들 염소들 목자가 자기 염소들을 풀밭으로 몰고 갔는데 자기 염소들과 들 염소들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동굴에 있는 우리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에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다. 평소처럼 풀밭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목자는 우리 안에서 염소들을 보살펴야 했다. 그는 자기 염소들에게는 굶주려 죽지 않을 정도로만 꼴을 주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에게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넉넉하게 꼴을 주었다. 폭풍우가 그치자 목자는 모든 염소를 이끌고 풀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마자 들 염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들 염소들을 향해 자기가 정성껏 돌봐주었는데 이렇게 떠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짓이라고 목자가 소리치며 꼬집자 들 염소들은 돌아서서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더욱 경계하게 된 거예요. 어제 당신에게 온 우리를 전부터 당신과 함께했던 이들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또 다른 염소들이 당신을 따라올 때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잘해줄 것이 만화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새 친구로 삼은 사람이 자신의 옛 친구보다 더 잘 대해준다면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새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우리보다 그들을 더 잘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우와 나무꾼 사냥꾼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여우가 어떤 나무꾼을 보고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여우에게 자신의 초막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꾼들이 와서 나무꾼에게 이 근처에서 여우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사냥꾼은 말로는 못 봤다고 하면서도 손짓으로는 여우가 숨은 곳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나무꾼의 손짓에 신경 쓰지 않고 그의 말만 믿고 가버렸다. 사냥꾼들이 떠난 것을 본 여우는 초막집에서 나와 말 없이 그대로 떠나려 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고 나무꾼이 꾸짖자 여우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손짓으로 가리킨 방향과 당신의 말이 일치했더라면 당연히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면서 행동으로는 비열한 짓을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여우와 수뎀소 여우가 우물에 빠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수뎀소가 목이 말라 바로 그 우물에 갔다가 여우를 보고서는 물이 좋으냐고 물었다. 여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이 얼마나 좋은지 칭찬하는 말을 일사천리로 늘어놓더니 물이 아주 좋으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고 권했다. 수뎀소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내려가서 갈증을 해소한 후에 올라갈 방법을 여우와 함께 궁리했다. 여우가 말했다. 네가 우리 둘 다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네가 앞발로 벽을 짚고서 뿔을 고추 세우고 있으면 내가 타고 올라간 후에 너를 끌어올려 주는 거지. 수뎀소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자 여우는 수뎀소의 다리와 어깨와 뿔을 타고 기어 올라가 우물 입구에 빠져나오더니 지체없이 그곳을 떠났다. 수뎀소가 약속을 어긴 여우를 꾸짖자 여우가 돌아와서 수뎀소에게 말했다. 이봐, 네 지혜가 턱에 난 수염만큼만 되었더라면 애초에 다시 올라올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려오진 않았을 거야.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의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려 위중해졌다.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하자 그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소 백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자기를 병석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면 서원대로 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옆에 있던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에서 구해 바치려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신들이 나를 회복시켜서 그런 것을 요구할 거로 생각하오? 실제로 지킬 마음이 없는 일일수록 쉽게 약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기꾼 한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리자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고쳐주면 소 백마리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말했다. 신들은 그의 말이 진심인지 시험해 보려고 재빨리 그의 병을 고쳐 원래대로 회복시켰고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밀가루로 백마리의 소를 만들어 재단 위에 데워 신들에게 번제물로 드리며 말했다. 신들은 그를 응징하기 위해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바닷가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이렇게 생긴 곳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천 드라크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너무나 기뻐 신들이 꿈에서 자기에게 가르쳐준 장소로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해적을 만나 끌려갔다. 그런 후에 해적들은 그를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 눈앞에서 천 드라크매를 받아 챙겼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사람과 사티로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티로스와 우정을 맹세했다. 겨울이 와서 날씨가 추워지자 사람은 두 손을 입 근처로 가져와서 호호하고 불었다. 사티로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고 사람은 손이 얼어서 온기로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그런데 통째로 나온 고기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은 그 고기를 조금씩 떼어서 입으로 가져가서는 호호 불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사티로스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고 사람은 고기가 너무 뜨거워서 식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사티로스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자네는 동일한 입으로 덮이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는 사람이니 나는 자네와 계속 우정을 나누지 못하겠네. 우리 또한 두 마음을 지닌 사람과 우정을 나누는 일은 삼가야 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개구리들 무정부 상태로 살아가는 일이 성가시고 괴롭다고 생각한 개구리들이 제우스에게 대표단을 파견해 왕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우스는 개구리들이 선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못에 통나무를 하나 던져주었다. 통나무가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자 개구리들은 처음에는 겁을 집어먹고서 연못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통나무가 가만히 있자 다시 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통나무를 깔보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깔고 앉을 정도가 되었다. 개구리들은 그런 형편없는 왕을 갖게 된 것에 붕괴해서 다시 제우스에게 대표를 보내 첫 번째 왕은 너무 게을러서 안되겠으니 다른 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제우스는 그런 개구리들이 괘씸하여 그들에게 뱀을 보냈다. 그러자 물뱀은 개구리들을 모조리 잡아먹어버렸다. 여기저기 둘 쑤시고 다니며 악행을 일삼는 왕보다는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악하지 않은 왕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족제비와 아프로디테 족제비가 잘생긴 청년에게 반해 사랑에 빠져서 아프로디테에게 자기를 여자로 바꾸어달라고 기도했다. 여신은 사랑에 빠진 족제비를 불쌍히 여겨 어여쁜 소녀로 바꾸어 주었고 청년도 그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이 신방에 있을 때 아프로디테는 족제비가 몸만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 쥐 한 마리를 방 가운데 떨어뜨려 놓았다. 족제비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잊어버리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쥐를 잡아먹으려고 뒤쫓았다. 그러자 여신은 격분해서 그녀를 이전 모습인 족제비로 돌려놓아 버렸다. 천성이 악한 자들은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도 본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노인과 죽음 어느 날 노인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먼 길을 걸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짐을 내려놓고는 죽음을 불렀다. 죽음이 나타나서 무슨 이유로 자기를 호출했느냐고 묻자 노인이 말했다. 짐을 들어서 내 등에 좀 올려주시오. 누구나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사람은 죽음보다는 삶을 선택함을 보여주는 우아다. 농부와 그의 아이를 죽인 뱀 뱀이 기어가서 농부의 아이를 죽였다. 농부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한 나머지 도끼를 집어들고 뱀이 드나드는 굴로 가서 그 옆에 서서 유심히 지켜보았다. 뱀이 나오는 순간 내리칠 생각이었다. 뱀이 머리를 내밀자 농부는 도끼로 뱀을 내리쳤다. 하지만 뱀을 마치진 못했고 그 옆에 있던 바위가 둘로 쪼개졌다. 후안이 두려워진 농부는 뱀에게 화해를 청했다. 그러자 뱀이 말했다. 쪼개진 바위를 보면 내가 당신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고 당신 아이의 무덤을 보면 당신이 나를 좋게 생각할 수 없지 않겠소? 이 이야기는 미움이 크면 화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어떤 부인과 술에 빠져 사는 남편 어떤 부인에게 술에 빠져 사는 남편이 있었다. 부인은 남편의 못된 버릇을 없애고 싶어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래서 남편이 술 마시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가 잔뜩 쥐에 깊은 잠에 빠져 시체같이 되었을 때 남편을 어깨에 둘러매고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내려놓고 왔다.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정도 됐으면 남편이 술에서 깨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부인은 다시 공동묘지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거기 대체 누구요? 라고 남편이 물었다. 부인은 죽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가져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내게는 먹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시오. 먹을 것만 말하고 마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니 내 마음이 괴롭소. 그러자 부인이 가슴을 치며 말했다. 아휴, 내가 못살아 그 어떤 괴도 당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네요. 더 나아지는 것은 고사하고 더욱더 나빠져서 그 나쁜 병이 이제는 아예 천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우아는 나쁜 짓을 상습적으로 하다보면 원하지 않아도 나쁜 짓이 천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무꾼들과 소나무 나무꾼들이 어떤 소나무를 쪼개고 있었다. 그들은 소나무로 만든 쇠기를 사용해 아주 수월하게 나무를 쪼갰다. 그러자 소나무는 말했다. 나를 베는 도끼보다 내게서 생긴 저 쇠기들이 더 원망스럽구나. 남들이 아니라 자기와 가깝거나 친한 사람에게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더 화가 나고 견디기 어렵다. 한쪽 눈이 먼 사슴 한쪽 눈이 먼 사슴이 바닷가로 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온전한 눈으로는 육지 쪽을 바라보며 사냥꾼이 가까이 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바다 쪽에서 위험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은 사슴을 발견하고는 화살을 쏘아 명중시켰다. 사슴은 정신이 혼미한 채로 죽어가면서 중얼거렸다. 육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 잔뜩 경계했으면서도 훨씬 더 위험한 바다는 안전하다고 믿었으니 나는 정말 안심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에게 위험하고 해롭다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여겼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 원수지간인 두 사람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고물에 또 한 사람은 이물에 앉아있었다. 폭풍이 불어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 되자 고물에 앉아있던 사람이 키자비에게 배의 어느 부분이 맨 먼저 물속으로 가라앉는지를 물었다. 키자비가 이물이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원수가 나보다 앞서 죽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야 내가 죽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소. 이 우아는 원수가 자기보다 먼저 망하는 꼴을 볼 수만 있다면 자기가 망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준다. 해와 개구리들 해와 개구리들 어느 여름에 해가 결혼을 했다. 모든 동물이 그 일을 기뻐했고 개구리들도 아주 기뻐했다. 그러자 한 개구리가 말했다. 여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난리냐? 혼자 있는 지금도 해는 이 늪지를 깡그리 말려버릴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자기와 똑같은 아들을 낳는다면 우리가 겪게 될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게 뻔하지 않겠느냐?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즐거워하는 지각 없는 자들이 많다. 돌파리 의사 한 돌파리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러 갔다. 다른 모든 의사는 그 병자에게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회복되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 돌파리만은 그에게 내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신변을 모두 정리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돌아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백한 얼굴로 밖으로 나와 아주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그를 본 돌파리 의사가 안녕하냐며 인사를 건네고 나서 그에게 말했다. 저승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그러자 병자가 대답했다. 그들은 망각의 강물을 마시고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나토스와 하데스가 병자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의사라는 작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쏟아내면서 모든 의사의 이름을 적어내려 갔소. 그들이 당신 이름도 적으려고 하기에 내가 그들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진짜 의사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의사라고 말하는 바람에 누명을 썼을 뿐이라고 맹세하며 단원했소.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 의사들을 형틀에 묶어놓고 고문하고 있다. 말과 소와 개와 사람 제우스가 사람을 만들고 짧은 수명을 주었다. 겨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머리를 써서 집을 마련해 그 안에 들어가 살았다. 어느 날 추위가 극심해지고 비까지 내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말이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자기에게 피난처를 제공해달라고 사정했다. 사람은 말에게 수명의 일부를 주어야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말은 흔쾌히 자기 수명을 일부 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도 자기 힘으로는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없어 사람을 찾아왔다. 이번에도 사람은 수명의 일부를 자기에게 나눠주어야만 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소 역시 자기 수명을 일부 주고서야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걔도 숨이 거의 끊어질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자기 수명 일부를 사람에게 내어주고서 피난처를 제공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제우스가 준 수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순수하고 착하지만 말에게 받은 수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큰소리를 치고 목을 꼿꼿이 세우며 헛세를 부린다. 그러다가 소에게 받은 수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에 이르면 위풍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계획에서 받은 수명으로 살아가는 시기에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지저댄다. 이것은 성미가 까다롭고 산악계 변해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노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쇳동구리 두 마리 어느 작은 섬에 황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으며 살고 있었고 쇳동구리 두 마리는 그 황소의 똥으로 연명했다. 그러다가 겨울이 찾아오자 그 중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에게 이곳에 둘이 있으면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니 자기는 육지로 건너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거기에 양식이 많으면 그에게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 후에 그 쇳동구리는 육지로 건너가 신선한 쇳동을 많이 발견하고는 거기 머물면서 마음껏 먹었다. 겨울이 지나자 그 쇳동구리는 다시 작은 섬으로 날아왔다. 또 다른 쇳동구리는 그에게 윤기가 흐르고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보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했다. 그러자 그 쇳동구리가 말했다. 그곳에서 마음껏 먹으며 머무를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 자네는 내가 아니라 그렇게 생겨먹은 그곳을 탓해야 하네. 함께 즐길 때는 마치 좋은 친구처럼 무엇이든 다 도와줄 것 같아 보여도 정작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갈까마기와 여우 굶주린 갈까마기가 어느 무화과 나무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아직 열매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익지 않아 무화과가 익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기다리기로 했다. 갈까마기가 하염없이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본 여우가 그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서는 말했다. 이보게 희망에만 매달렸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될 걸세. 희망은 속일 줄은 알아도 먹여 살릴 줄은 전혀 모르기 때문일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붉은 부리 까마귀와 개 붉은 부리 까마귀가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로 잔치를 베풀며 개를 초대했다. 개가 붉은 부리 까마귀에게 말했다. 왜 너는 쓸데없이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냐? 이 여신이 너를 몹시 미워해서 네가 나타내는 징조들이 전혀 맞지 않게 해버리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러자 붉은 부리 까마귀가 대답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야. 나를 아주 미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여신과 화해를 하려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적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개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친지들을 대접하려고 만찬을 준비했다. 그 사람의 개도 이보게 친구여 어서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하세 라고 하며 다른 개를 초대했다. 손님 개는 초대에 응해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떡 벌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발길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말했다. 이게 웬 떡이란 말이냐? 생각지도 않게 이런 횡재가 굴러들어오다니 내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게 오늘 배 터지게 먹어보자. 손님 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초대해준 개에게 신뢰를 보여주려는 듯이 쉴 새 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 개가 꼬리를 요란하게 흔드는 것을 본 요리사는 개의 다리를 잡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렇게 쫓겨난 손님 개는 큰 소리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두 중에 다른 개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마리가 물었다. 친구요 만찬은 어떠했는가? 그러자 손님 개는 대답했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서 그 집을 어떻게 나왔는지조차 생각이 안 난다네. 이 우아는 남의 것으로 인심 쓰려고 하는 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기와 사자 모기가 사자에게 가서 말했다. 나는 네가 전혀 겁나지 않아. 너는 나보다 더 강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 말이 틀렸다면 네 강함을 어디 한 번 내게 보여줘봐. 물론 너는 발톱으로 핥일 수도 있고 이빨로 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자들이 남편과 싸울 땐 하는 짓이야. 사실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강해. 원한다면 어디 한 번 싸워볼까? 모기가 모기가 엥 하고 나팔부는 소리를 내면서 공격을 개시해서 사자의 코 쪽으로 돌진해서는 주변에 털 없는 곳을 물기 시작했다. 사자는 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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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톱에 자기 몸만 찢겨 만신창의가 되고 말았다. 사자는 결국 모기 잡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자를 이긴 모기는 앵 하는 나팔 소리를 내고 승정가를 부르면서 날아갔지만 거미줄에 걸려들고 말았다. 그리고 거미에게 잡아먹히면서 자기는 가장 위대한 동물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이런 보잘것 없는 거미에게 잡혀 죽고 만다며 크게 한탄했다. 사자의 왕권 어떤 사자가 왕이 되어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자 사납고 잔인하며 난폭한 모습은 전혀 없었고 마치 사람처럼 점잖고 정의로웠다. 사자가 왕으로 있을 때 모든 동물이 한데 모여 회의했다. 그리고 늑대와 양, 표범과 영양, 호랑이와 사슴, 개와 토끼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자 토끼가 말했다. 나는 힘없는 동물들이 힘센 동물들로부터 존중받는 이런 날이 오기를 참으로 고대했소. 나라의 정의가 있어서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힘없는 자들도 평화롭게 살아가게 된다. 사자와 늑대와 여우 늙은 사자가 병이 들어 굴 속에 누워 있었다. 여우만 빼고 모든 동물들이 왕을 찾아와 문안을 들였다. 사자 앞에서 여우를 중상모략할 기회만 노리던 늑대가 여우는 통치자인 사자를 추호도 존경하지 않기에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던 중에 마침내 여우가 도착했다. 여우는 들어오다가 자기를 비방하는 늑대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사자는 여우를 보자마자 격노하여 포효했다. 여우는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문안 인사하러 온 모든 동물 중에서 저만큼 주인님에게 도움이 된 자가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주인님의 병을 치료해줄 약을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온 천하를 두루다닌 끝에 마침내 치료법을 알아냈습니다. 사자가 그 치료법을 당장 말하라고 다그치자 여우가 말했다. 살아있는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상태일 때 그 가죽을 몸에 두르고 계시면 됩니다. 늑대가 그 자리에서 시체가 되어 널벌어지자 여우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주인을 부추기려면 아기가 아니라 선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남을 종상모략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다친다는 것을 이 우화는 보여준다. 늑대와 노파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아이 울음소리가 나고 노파가 그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만 울거라.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늑대에게 널 주고 말 것이야. 늑대는 노파의 말을 진담으로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 서서 노파가 아이를 던져주기만을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이윽고 저녁이 되자 늑대는 이번에는 노파가 아이를 달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얘야, 만일 늑대가 여기로 온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 그 늑대를 죽여버리자. 늑대가 그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나면서 말했다. 이 집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군. 이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우아다. 개미 지금의 개미는 예전엔 사람이었다. 농부였던 개미는 자기가 노력해서 거둔 수확물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에 눈독을 들이다가 이웃의 수확물을 계속 훔치곤 했다. 제우스는 그의 탐욕의 경로에서 그를 오늘날 개미라고 불리는 동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달라졌어도 그의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농사지은 밀과 보리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모아놓는다. 천성이 악한 자들은 아무리 큰 벌을 받아도 자신의 악한 습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도끼, 은도끼, 어떤 사람이 강 옆에서 나무를 베다가 자신의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강뚝에 앉아 울고 있었다. 헤르메스가 그 사람이 우는 이유를 알고는 불쌍한 마음에 강물 속으로 들어가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아니라고 말하자 헤르메스는 다시 강물 속으로 들어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헤르메스는 세 번째로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사용했던 도끼를 가지고 나왔다. 그게 바로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라고 하자 헤르메스는 그의 정직함을 가장히 여겨 세 자루의 도끼를 모두 그에게 주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겪은 일을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자기도 그런 도끼를 얻고 싶었던 한 친구는 강으로 가서 도끼를 일부러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고는 앉아서 울고 있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나타나 그가 우는 이유를 물어본 후에 지난번과 똑같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 이것이 잃어버린 도끼냐고 물었다.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헤르메스 신은 그런 후한 무채함이 얄미워 금도끼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도끼도 찾아주지 않았다. 이 우아는 신은 정직한 자들과는 함께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적대함을 보여준다. 나그네와 행운의 여신 어떤 나그네가 오랜 여행에 지쳐 우물 옆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우물에 빠질 뻔했다. 그 순간 행운의 여신이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이봐, 만일 네가 우물에 빠졌다면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겠지? 많은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화를 당하고도 모든 것을 신들 탓으로 돌린다. 아들과 그림 속 사자 어떤 겁많은 노인에게 사냥을 좋아하는 건장한 외아들이 있었다. 노인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아들이 사자에게 죽는 것을 보고는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우려해서 높고 화려한 집을 짓고 아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감시했다. 노인은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집에 온갖 동물을 그려놓았는데 그 중에는 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아들의 마음은 더 괴롭기만 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림 속의 사자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이 괘씸한 짐승아, 내가 이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살게 된 것은 순전히 너와 내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꿈 때문이야. 그러니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림 속 사자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려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런데 순간 그의 손에 날카로운 것이 박혀 파고 들어갔다. 이 날카로운 것이 염증을 일으켜 아들은 임파선까지 부어오르고 극심한 열에 시달렸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고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들은 삽시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비록 그림 속 사자이긴 했지만 사자는 아들을 죽였고 아버지가 생각해낸 묘책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운명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잔꽤로 피하려 하기보다는 용감하게 맞설 필요가 있다. 도둑 아들과 어머니 한 아이가 그부의 서판을 훔쳐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도울이여 칭찬했다. 다음번에는 아이가 외투를 훔쳐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 어머니는 아이를 한층 더 칭찬했다.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청년이 되자 그는 더 비싼 물건들을 훔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붙잡혀 손이 뒤로 포박된 채 사형 집행인에게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아들을 따라갔고 그는 어머니에게 귀엣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가 다가가 귀를 내밀자 그는 이로 어머니의 귓보를 물어뜯어버렸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들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어미를 물어뜯기까지 한다며 어머니가 아들의 폐륜을 꾸짖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내가 서판을 훔쳐서 가져다 드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꾸짖고 회초리로 때렸다면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사형장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처음부터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대담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원숭이와 돌고래 선원들은 항해의 무료함을 달래고 기분을 전환하고자 몰타에서 나는 강아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배에 타곤 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데리고 배에 타서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아티케의 순이 온 곳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닥쳐 배가 전복되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했고 원숭이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돌고래가 원숭이를 보고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 등에 태워 육지를 향해 내달렸다. 아테나이 외양인 페이라이에우스에 이르자 돌고래가 원숭이에게 아테나이 사람이냐고 물었다. 원숭이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자신의 부모가 아테나이에서 유명 인사라고 말하자 돌고래는 페이라이에우스도 아느냐고 물었다. 원숭이는 돌고래가 사람에 관해 하는 말로 넘겨짓고는 페이라이에우스는 자기와 늘 함께 다니는 죽마고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런 거짓말에 격분한 돌고래는 잠수해버렸고 원숭이는 물에 빠져 죽었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에게 해주는 우아다. 배를 탄 사람들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망망대해로 나갔을 때 갑자기 거센 폭풍이 불어닥쳐 배가 전복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배에 탄 사람들은 각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아웃송을 치며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살려만 주신다면 감사의 재물을 바치겠노라고 서원했다. 폭풍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해지자 사람들은 이제는 예기치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듯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는 먹고 춤추며 기뻐뛰기 시작했다. 그러자 꼬장꼬장한 성격의 키잡이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친구들이여 이렇게 즐기는 것은 좋은데 운 나쁘면 다시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기시오. 운이라는 것은 아주 변덕스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행운을 잡았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다. 목자와 양들 한 목자가 양들을 참나무숲으로 몰고 갔다가 도토리로 뒤덮인 커다란 참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나무 밑에 외투를 펼쳐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흔들어댔고 그러자 도토리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런데 양들이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엉겁결에 외투까지 먹어버렸다. 나무에서 내려온 목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는 말했다. 이 못된 짐승들아 다른 사람에게는 약물을 내주어 입게 하면서 정작 너희를 길러주는 나에게는 도리어 외투조차 빼앗아가는구나.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잘해주면서도 정작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서운하게 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많다. 매미와 여우 매미 한 마리가 높은 나무 위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여우가 그 매미를 잡아먹고 싶어서 한 가지 괴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매미를 마주보고 서서 매미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했다면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동물을 직접 보고 싶으니 내려오라고 말했다. 매미는 그것이 여우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나뭇잎을 하나 따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여우는 그 나뭇잎을 매미로 착각하고는 달려들었다. 그러자 매미가 말했다. 이봐,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했다면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여우 배설물 속에서 매미 날개를 보았던 그날 이후로 나는 여우를 늘 조심하고 경계해왔지.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겪은 불행을 보고 자신을 단속해서 조심하고 경계한다. 구두쇠 어떤 구두쇠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금화로 바꾼 후에 금괴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어떤 장소에 묻고 거기에 자기 영혼과 마음도 함께 묻었다. 그리고 매일 거기로 가서 그 금괴를 보았다. 그런데 일꾼 중 한 명이 그 구두쇠의 거동을 보고 그 장소로 가서 땅을 파내다가 금괴를 발견하고는 가져가 버렸다. 얼마 후에 그 장소로 갔다가 금괴를 묻어둔 곳이 비어있는 것을 본 구두쇠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구두쇠가 이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어 알고 나서는 그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금이 있었을 때도 실제로는 갖고 있는 게 아니었소. 그러니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묻어두고는 금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 돌이 당신에게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에게 금이 있었을 때에도 당신은 그 금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오. 재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 우화는 보여준다. 앵무새와 족제비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사와서 집안에 풀어놓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했다. 그 집에 금방 익숙해진 앵무새는 화로 위로 뛰어올라가 거기에 앉아서 유쾌한 목소리로 시끄럽게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족제비가 앵무새에게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앵무새가 주인님이 얼마 전에 나를 사오셨어 라고 대답했다. 족제비가 말했다. 주인님은 이 집에서 태어난 내게도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내가 가끔 소리 지르면 화를 내며 밖으로 쫓아내시는데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가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다니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는 짐승이구나. 그러자 앵무새가 말했다. 네가 주인님이라도 되는 거냐?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너와 나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네 목소리는 주인님을 짜증나게 하지만 내 목소리는 그렇지 않거든? 늘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벼룩과 사람 어느 날 벼룩이 어떤 사람을 자꾸 무는 바람에 그가 짜증이 많이 났다. 그 사람은 벼룩을 잡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먹잇감으로 삼아 온몸을 뜯어먹는 것이냐? 벼룩이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나는 큰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 사람이 웃으며 벼룩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제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크든 작든 모든 악행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악인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아다. 벼룩과 황소 어느 날 벼룩이 황소에게 물었다. 나는 사람들의 살을 처절하게 찢어 그들의 피를 인정사정 없이 쭉쭉 빨아먹지. 그런데 왜 너는 이렇게 몸집도 크고 힘도 센데 온종일 사람들의 종이 되어 죽도록 일만 하는 것이냐? 황소가 대답했다. 나는 인간이라는 종족에게 배음망덕할 수 없어.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데다 자주 나의 이마와 어깨를 만져주기 때문이지. 그러자 벼룩이 말했다. 너는 사람들의 애물을 좋아하겠지만 내가 운 나쁘게 사람들에게 잡혀 애물을 당하면 내게는 처절한 재앙이 되지. 큰 소릴 치며 허풍을 떠는 자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 그 허풍이 금방 드러난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